나는 오늘 종은 씨랑 그렇게 데이트하고 와서 결국 너한테 연락했잖아 너 나한테 한 번도 문자 안 했잖아 너 첫날에서 나한테 문자 안 했잖아 어색은 결국엔 창진 형님이랑 아니야 했잖아 너 오늘 창진 형님한테 문자 보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한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도 문자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생각 안 해? 내세요 듣고 계신가요? 나도 6일차, 7일차까지 그렇게 하고 갇혔나 본데? 어 형 어 저 갇혔어요 갇혔어? 잠깐만 잠깐만 아 제발 그게 안 돼? 안 돼? 거짓말 갑자기 이상하게 갑자기 진짜로? 정말 타이밍 한 번 진짜 타이밍 대박이다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지지 안 돼? 거짓말 아 형 그냥 형 형 도움이 보고 계세요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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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... 아니 그거 전혀 소용없어요 그게 계속 콧돌지? 야 이거 어떻게 이러냐? 아 진짜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예 움직이질 않네 아예 움직이질 않네 아 진짜 잠깐만 혹시 철사 같은 거 있나요? 철사는 없는데 네 어... 어 잠깐만 어 됐다 어 문을 떼도 된 거야? 모르겠어요 뭐라 잘못했어 화장실 문이 아예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이씨 네 네 와 20분이나 갇혀있었어 그래도 참았네 아까 둘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지나갔잖아요 아 이 와중에 브라이데이